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속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금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금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금은 총 1,037톤, 이는 한 해 전인 2022년에 1,082톤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전 세계의 연간 금 생산량이 약 3천 톤 수준인데 이 중 3분의 1 이상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셈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새 3%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처럼 금 보유량을 가파르게 늘린 건 올해 최소 3차례 예정된 매국의 금리인합뿐 아니라 미중 갈등, 러우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외환 보유고 내의 금 비중이 4%로 낮은 편인 중국인민은행이 가장 적극적으로 금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 2018년 러시아에 밀려 6위로 떨어졌는데 이를 기점으로 중국인민은행이 금 매입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증시금락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자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225톤의 금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금리인하에 따른 달러와 가치 하락과 지정학적 위기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기조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업체 테코피디아는 중국 중심의 높은 수요와 지정학적 위기의 지속으로 금 가격이 2025년에 최고 2,7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